누가 가장 강력하고 있었던 건 뭡니까? 다영이가. 다영이가. 저의 좋아 하거든요. 다영이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냐? 저는 은서 언니 아니면 은서 언니요. 은서 언니 아니면 은서 언니. 어떤 은서가. 그거 하나만 궁금하네요. 누가 여기서 춤으로 들어오신 분? 여름이도 춤을 거 같고 미기가 원래 메인 댄서인데. 루다는 게임? 귀여워. 귀여움? 저는 잘생던 비주얼. 비주얼. 태폐. 태폐. 아 그 태폐 되게 좋아하네. 팀의 태폐가 필요할 것 같아서. 태폐이 노래 잘하죠? 아 태폐. 출력파 출력파. 제가 오랜만에 오늘 정말 크게 웃어봅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우주소녀가 커버 댄스를 좀 준비해왔다고 좀 얘기를 드렸죠. 여러분 준비한 커버 댄스를 좀 보고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. 예. 음악 주세요. 좋아요. 여하위해 렛츠 파워 까맣게 녹혀버릴 거예요 바다다다다 놔둬 카드와 넌 내 제인신하니까요 들어요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야 해 멀리 번져가도록 여름빛들이 번져가긴 너 눈물을 다 몰아낸 순간 다시 깨어나야 해 새로워질 않신데 난 넌 원했다면 I'm weak till I do it 해 주울 때 두루뚜루뚜 아예 아예 해 주울 때 두루뚜루뚜 아예 아예 두두두두두 행복을 멈추지마 1,2,3, let's go 총을 멈추지마 날아갈 수 줄 줄어봐 Hey, let's dance the night aw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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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, 다양한 곡을 준비를 해가지고 어머, 다양한 곡을 준비를 해가지고 네 네 네 네 네 네